앤카롱 안녕 아키짱 대요인데 스키 댄스 겁이 너무 많아 제 핸드폰이 왜 이렇게 못 봤어 여러분 못 봤어 저희 메이저님이 모니터 영상을 에어드롭으로 보내주거든요 저도 용량이 없고 언니도 용량이 없어요 저 항상 메이저님 폰으로 보냈는데 메이저님이 나 핸드폰 이런다 옆에서 이런 소리가 들으시면서 옆에서 언니가 전 보내주지 마세요 목소리가 원래 작은 사람인데 크게 내려가는 티가 나서 너무 웃겨서 성급히 전 보내주지 마세요 진짜 유진이 오랜만에 웃겨졌네요 일레븐 때는 좀 많이 언니가 지켜볼게요 너가 뭔데 날 지켜봐 하하하하 좀 웃긴데요 언니 나 PT 갔다가 너의 썰을 들었어 뭐요 뭐요? 유진이가 지금 도장을 좀 하고 있어서 발음이 살짝 새는 상태인데 선생님께서 유진이가 어제 선생님 저 이거랑 이랬다는 거예요 뭐라고? 아 이거랑 뭐라고? 아니 이것만 하면 끝나냐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 근데 발음이 그런데 방청해서는 어떻게 해? 아 이게 또 방송은 다르죠 이렇게 너 발음 듣고 너무 귀여웠는데 뭐였지? 약간 쉬운 다름이 다 새더라고 뭐였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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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츄스 하슴 해봐 츄스 하슴 츄스 하슴 어? 이상해요? 츄스 하슴 봐봐요 스태프 집에도 다 자주 일으신 다... 뭐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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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